김영주, 박용진 의원이 사실상 컷오프 대상까지 간 건데 민주당의 성적표, 글쎄요, 성적표를 받지도 못하고 컷오프도 했다 이렇게 반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학진 전 의원, 친명기로 이재명 대표와 오랫동안 가까웠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죠. 형님, 꼴찌했대요. 형님이 1등을 해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서 일각에서는 친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알려준 거다, 배려해서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문학진 전 의원은 상당히 불쾌해하면서 반발했죠. 반면 동작을 해 조선 이수진 의원도 상대의 진영보다 2, 3%포인트밖에 앞서지 못하는데 경쟁이 되겠냐,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재명 대표의 번호가 뜨면 상당히 공포스러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헌하 대변인께서는? 저희 당에도 민주당의 그러한 사천, 패권 정치에 대해서 이재명의 사당이다라는 것 때문에 반발해서 나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너무나 다 예상하고 계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지에 대한 게 이미 리스트는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시원하게 잘라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기존의 친명들 중에서 이런 분들까지 전화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문제들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신청하지도 않은 인물이 포함되고 그랬다라는 그러한 절차적 문제들 이것은 추후에 아주 큰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일들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라면 당 공관위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기관이 전화를 했다. 그것 때문에도 말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진짜로 민주당다운 건가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180석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180석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그냥 지킬 수 있는 숫자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만 살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저희 내부적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민주당의 공관위원장도 지금 민주당의 공천에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이죠. 밀실 공천이 없다 이런 얘기했다가 추후에는 제발 안토록 노력하겠다. 글쎄요, 민주당의 공천. 사당화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는 모습이에요. 네, 이제는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도 사당화라는 단어를 아실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정치권에서 축구장에서 열심히 축구를 해야 되는데 그 축구를 관심 없어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서로서로 싸우고 있고 그 룰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좀 올바르지 못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될 텐데 그나마 저희가 개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그리고 개혁신당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에 경고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의외로 비윤이라든가 비주류들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것은 뭐 미꾸라지는 물을 흐리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살아남을 수 있어서 봤을 때라도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 들어갔을 때 기본 양당의 분들께서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바라보셨을 때 문제점들, 그러한 것들을 중간에서 개혁신당의 의원들이 좀 흔들어 놓을 수 있어서 국민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리더십으로 이 국면을 좀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시끄러울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4시에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윤영찬 의원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윤영찬 의원과 박용진 의원, 또 다른 의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윤영찬 의원과 박용진 의원과 박용진 의원은